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리뷰가 좀 뜸했죠? 5월 동안 소니에서 나온 신기한 제품을 테스트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소닉코리아에서 이번에 레온 포켓이라는 제품을 국내에 처음 출시하는데요. 기기 자체가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는 신개념 웨어러블 온도 조절기입니다. 요즘은 한여름에 손풍기가 사실상 생필품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30도가 넘는 한여름에는 손풍기로는 솔직히 별로 시원하지가 않죠. 소니 레온 포켓은 기기 자체가 차가워지면서 몸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로 동작하는 아이스팩이죠. 겨울에는 반대로 전기로 동작하는 핫팩도 되는데요. 기기 자체가 뜨거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기기 하나로 4개 들 쓸 수 있는 아이스팩 겸 핫팩인 셈이죠. 제가 한 달 가까이 직접 써보니까 손풍기나 핫팩 따위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런 개념의 기기가 앞으로 손풍기를 잇는 차세대 생필품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글로벌 대기업 제품인데 가격도 10에서 20만원대면 기능 대비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소니 레온 포켓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부품이 펠티어 소자인데요. 펠티어 소자는 전기를 이용해서 한쪽 면의 열을 흡수해서 반대편으로 방출합니다. 여름에는 신체에 닿는 면을 차갑게 식히면서 반대편의 여로는 쿨링팬으로 식히고요. 겨울에는 펠티어 소자를 구동하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신체 접촉면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죠. 본체 내부는 대부분 쿨링팬과 방열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체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상단에 배기구로 배출하는 구조고요. 배기구가 옷에 가리지 않도록 두 가지 길이의 통기 커버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냉난반 기기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용 웨어러블 온도 조절기로서 제대로 쓸만한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기멍전 하마인 펠티어 소자를 배터리로 오랫동안 구동하기 위한 저전력 설계가 필수고요. 사용자의 패션을 위해서 본체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설계 노하우도 필요하죠. 또 수많은 사용자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인체공학적인 최적화까지 요구됩니다. 워크맨을 시작으로 개인용 휴대기기 개발 노하우가 수십 년치 쌓인 소니라서 가능한 제품이죠. 그런 설계 노하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온도 동작 범위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신체에 8시간 이상 접촉해도 안전한 온도 범위가 15도에서 43도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를 넘어서면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죠. 물을 얼려서 쓰는 아이스팩은 온도가 0도 이하입니다. 이런 걸 몸에 바로 대고 있으면 동상 이전에 너무 차가워서 참기도 힘들죠. 온도도 물이 녹으면서 금방 식어버리는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결로까지 생겨서 표면이 금방 축축해져서 그리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 겨울에 쓰는 핫팩은 제가 실제로 온도를 찍어봐도 43도는 우습게 넘어가더라고요. 50도를 넘나드는 핫팩을 몸에 바로 대고 있으면 저온화상 위험이 크고요. 온도가 사용 직후에 바로 오르지도 않고 또 쓰다보면 금방 식어서 온도 유지력이 좋지도 않습니다. 소니 레언 포켓은 안전 온도 범위보다 여유를 줘서 20도에서 42.7도 사이에서만 동작하고요.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 속도도 빠르고 유지력도 일정합니다. 여름에 쓸 때는 결로가 생기지 않아서 촉촉해지지 않는 장점도 크죠. 참고로 제품의 설계 의도가 극한의 작업 환경이나 격렬한 운동용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요. 등받이나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기대서 쓰기는 좀 불편한 한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내용보다는 출퇴근이나 외출용 그리고 가벼운 운동용으로 추천드릴게요. 집앞에 편의점에 잠깐 나갈 때만 해도 레언 포켓을 쓰고 안 쓰고는 진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번에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레언 포켓5는 사실 그 이름대로 5세대 모델이고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여섯 번째 신제품인 레언 포켓프로도 같이 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번이 첫 출시인데도 신개념 기기로서의 완성도는 충분히 좋네요. 레언 포켓프로에서 가장 크게 좋아진 점은 써머 모듈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 순간적인 최대 냉낙반 성능이 두 배가 되었고요. 신체에 닿는 접촉 면적도 두 배로 훨씬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접촉 면적이 몸에 잘 밀착되도록 신체 굴곡에 맞춰서 디자인이 약간 곡선형으로 바뀌었죠. 써머 모듈은 냉방 모드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데요. 써머 모듈이 한계에 늘려온 포켓5는 냉방 도중에 모듈이 중간중간 꺼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반면에 프로 모델은 두 개의 써머 모듈이 번갈아 동작하면서 항상 일정한 냉방력을 유지하죠. 실제로 써보니까 순간 냉방 성능보다 이 지속력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가벼운 운동용으로 쓸 분들이라면 꼭 프로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난방 모드에서는 프로 모델이 온전하게 거의 두 배의 난방력을 발휘하네요. 써머 모듈 하나하나 온도는 비슷한데 모듈이 두 개가 되면서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또 특정 부위에 열이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열을 넓게 퍼뜨리는 효과도 체감되네요. 소음은 난방 모드에서는 쿨링핀이 돌 일이 없어서 완전히 부소음이고요. 냉방 모드로 쓸 때는 쿨링핀이 동작하면서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소음의 절대 세기가 높은 건 아닌데 배기구가 귀에 가깝다 보니까 체감되는 소음은 꽤 있네요. 팬이 돌아도 4단계 이하에서는 어지간한 사무실 소음이 묻히는 수준이라서 주변에 방해될 정도는 아닌데요. 냉방 모드 최대 단계에서의 최대 소음은 프로 모델이 확실히 많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냉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프로 모델이 소음 면에서도 장점이 있네요. 한편으로는 레온 포켓이 역사가 벌써 6년차나 되는 만큼 기능 설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일단 두 모델 다 자동 착용 감지 기능을 지원하고요. 본체를 벗으면 전원을 수동으로 끌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동작 방식은 목표 온도 범위에 맞게 냉난방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모드를 지원하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덥거나 추울 때 말고는 거의 스마트 모드로만 쓰게 되더라고요. 스마트 모드가 또 배터리 사용 시간과 소음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본체반은 별도로 주변 환경을 측정하는 외장형 센서 태그도 제공하고요. 태그와 연동하면 앱에서 현재 주변 기온과 습도를 표시해 줍니다. 또 냉방과 난방 모드까지 자동으로 오가는 스마트 쿨 웜 모드까지도 쓸 수 있죠.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자주 오는 우리나라에서 쓰기에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참고로 태그는 코인 배터리 하나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어서 충전을 신경 쓸 필요도 없네요. 기능과 디자인은 프로 모델이 나중에 나온 만큼 이런저런 개선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신체 접촉면에 터치 센서와 체온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용 감지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확실히 더 정확하네요. 레온 포켓 5도 가속도 센서로 착용을 감지하는데 정밀도가 상대적으로는 살짝 떨어집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꽤 차이가 나는데요. 연속 사용 시간 스펙이 수동 최대 단기 기준으로 4시간에서 5.5시간으로 꽤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주로 쓰게 되는 스마트 모드도 기본 설정 기준으로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많이 늘어났죠. 넥밴드 구조도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프로 모델이 넥밴드 결합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고정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파이브 모델은 착용한 상태로 넥밴드를 당기면 본체가 가끔 빠질 때가 있네요. 본체 버튼과 상태 표시도 파이브 모델은 하나밖에 없어서 앱 없이 수동 조작이 어려운데요. 프로 모델은 버튼과 LED가 많이 늘어나서 앱 없이 사용하기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USB 충전 단자에 커버가 생겨서 방진방적 설계도 개선되었죠. 프로 모델이 기능적으로 개선된 대신에 디자인이 파이브 모델 대비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신경 쓴다면 파이브 모델이 컴팩트하려는 장점이 결코 작지가 않네요. 사실 성능 작체는 파이브 모델도 프로 대비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두 모델이 같이 출시된 게 확실히 합리적으로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소니 레온 포켓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직접 한 달 가까이 써본 소감은 저는 진짜 이거 없으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거의 원시인이 불을 처음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초여름인 지금도 이렇게 체감이 큰데 30도 넘는 한여름에 이거 없이 산다는 건 저는 더 이상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뷰 끝나고도 계속 쓰려고 프로 모델을 아예 제 돈 주고 살 생각입니다. 제가 리뷰 유래받고 테스트한 제품을 직접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 정도로 진짜 투자 비용 대비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예전에 창문형 에어컨을 처음 사고 느꼈던 수준으로 만족스럽네요. 한편으로 프로 모델이 가격 차이는 좀 있어도 성능부터 사용성까지 개선점이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이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프로 모델의 만족감이 확실히 더 높은데요. 파이브 모델도 성능이 나쁘지 않은 데다 슬림함과 가성비라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델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 대비 효용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은 일단 저렴한 파이브 모델로 꼭 한번 시도부터 해보세요. 이상 아리나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